오늘은 저희가 콘서트 자금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직접 굿즈를 팔아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한 자금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붕! 시! 크로스! 예! 예! 오늘 100만 원을 벌어보는 거야! 아니! 오늘 일확천금을 노린다. 할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? 주의사항보다는 거기서 엠기 전달해드리면 저희도 할 수 있나요? 아, 저희는 그럼 이렇게 드리는 것만 아, 좋습니다. We have already sold out. 한번 숨어보겠습니다. 그치. 예. 우리 숨어있자. 네? 안 볼걸? 너무 잘 보이나? 아니 우리도 직원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? 마스크도 이 위에 하나 쓰자 그러면 구찌 있지 않아요 마스크? 마스크도 우리가 쓰면 뭔가 좀 더 구매 욕구가 생기지 않을까? 어휘가 있는데? 오케이! 퍼펙트! 여기에도 미국에서도 그런 멘트 있지 않을까? 어? 약간 그런 멘트? 할 때 멘트 있잖아. Hello everyone! 그런 거 말고 쌉니다! 막 이러고 쌉니다. 싸진 않아. 시작 멘트 이런 거 뭔지 알아? 안 보이네. 3, 2, 1 아!!!!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안녕! 오 다 안사네? 안녕! 왜 아무도 안 사? 안녕! 안녕! 여러분 굿즈 사세요. 아아 앞에 자리를 차지하려고 알았구나. 아아 오예! 멋있어! 오늘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네요 정말 행복해요!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! 그래요? 네! 감사합니다! 다음에 또 만나요! 다른 것도 팔아 형 같이! 다른 것도 팔아!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해야지! 비니가 좋아요 여러분! 비니가 따뜻해요! 좋아요! 좋아요! 다음 비니! 오 예! 오! 오! 비니 더 사주세요! 오! 비니 잘 팔려! 예! 예! 그래서 흔들고 있어! 오케이! 예! 마스크도 좋아요 여러분! 충선 인형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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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30분 더 해도 되겠어. 재밌는데? 너무 날씨가 좀... 한 30분 더 해도 되겠어. 사실 짧게 있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정말 길게 입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. 좀 아쉽다. 좀 더 길게 있을 것 같아요. 완판남이 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환웅이 형이 진짜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비니 이러고 사시는 분 계셨어요. 제가 인간 풍선 인형이 된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. 이렇게 하니까 진짜 비니를 점점 사주시더라고요. 아무튼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. 적자를 면했다! 성공적이었어! 응! 시! 야! 이제 비행기 탈 수 있어! 렛츠고! 동생rive 했다! she 안녕! 안녕, 시온입니다. 오늘 이렇게 또 얼마 남지 않은 투어 공연을 끝냈는데 오늘도 굉장히 아주 어마무시한 함성과 행복하게 공연을 한 것 같아요. 오늘은 또 시작하기 전에 환웅 형이랑 이제 처음으로 도어 오픈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이렇게 잠깐이나마 이제 달림들이 굿즈를 직접 드렸는데 굉장히 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. 처음 보는 광경이기도 했고 콘서트의 시작의 문을 달림들과 함께 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. 남은 두 번의 공연도 열심히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우리 함께 여유가 되기 때문에 공연할 수 없는 것 같아요. 우리 함께 여유가 되기를ателя 야구와 함께 여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ede 우리 함께 여유가 되기 때문에 왜 나를 잃어버렸지 I wanna love you and be on your side Thank you guys, see you again! I wanna love you and be on your side I wanna love you and be on your side Thank you guys! I wanna love you and be on your side Ok? Wow!